이따 조명 기다려봐 끝나봐 파이밍 참 파이밍 지금 파이밍 2개 1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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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퍼 왜 그만해 노잼이야 채팅창 개노잼 씨 아 정리해줄게 라이엇이 어 아니라고 했어 근데 맞아 그래 어 그래 그러면은 어 내가 헤퍼인데 라이엇이 못 잡았어 그렇게 해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해 그러고 매방송 봐 알았지 아 존다 진짜 아 지랄새끼들 진짜 그렇게 해 어 아 지랄새끼들 진짜 이렇게 해 아 지랄새끼들 진짜 해 알았지 아 그렇게 생각 아 그래 추천조 누르고 좀 아 아 그래 아 아 지랄새끼들 진짜 해 알았지 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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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이곳은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어, 아, 아, 씨발, 아! 음... 욕하면 안 되는데 가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이러면 아니지. 진작 잡아끄어야 되는데. 와 플래시를 아 장난하나. 쏟아둬. 또라이들이네 이거. 아 미친거 아니냐? 아니 무슨 플래시를 막 다 써.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어? 아... 신발 신발부터 갈까? 아니면... 신발부터 갈까? 아... 고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편함이나 확인하세요. 어? 지명소비 내지 마시고. 아... 만약에... 탄소. 아... 탈소. 아하. 아하. 가을.. 야. 아하. 아뇨. 이쪽 길로 뭐야? 아 씨발, 그랩을 안 끌렸어야 되는데, 아... 힐수했네 힐수했네 혼자서 진짜 힘들잖아 아, 실력 힘들어, 그랩 어자 힐수쩍 뱀 힐수쩍 힐수쩍 네네네네던 힝 히힛 여러분 추천좀 부탁드릴게요 추천갑시다 몇시야 여름시네 여름이 39냐? 추천좀 한번 해주세요 아 이랬어도 뻘됐어야 이거 안했어야 되는데 안할수 있는 데스인데 아 해줘요 아 진짜 아 해줘 가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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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입니다. 출발 히힛 골고루 아우 멋있다 아우 멋있다 잠깐 추천들갔자 죽었는데.. 아우.. 방송이 가려.. 추천 한 번씩 받을게요 여러분들.. 가자.. 아.. 첫 추천이거든요? 님들? 아.. 한 번씩만.. 팍! 박자! 이런 30분인데.. 아마 오늘 이게 마지막 추천이니까 방송을 제가 늦게 켜가지고.. 지금 13,0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갑시다.. 한 번씩만 갑시다.. 자.. 추천.. 가자 한 번씩.. 고고.. 보기 왜 쉬웠지? 아헝! 아아아.. 음.. 음.. 아 5천개.. 음.. 음.. 5천개.. 아아.. 아아.. 음.. 5천.. 5천개.. 음.. 아아.. 5천개.. 에이.. 씨발.. 추천 오류난다고? 지도 따윈 필요없어! 음.. 으음.. 아.. 아아.. 시발 아, 시X새끼 다 뺏어 먹네 그냥? 아, 양아치 새끼들 이건 내꺼다 와우 아우 잘 틀렸다 아우 잘 틀렸다 아우 또 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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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H 먹어봐 으핳핳핳핳 추천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정수, 이게 좀 한타 지속력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 저쪽 조합이 지금 럭스 시이드나 뭐 룰루 버프 갖다가 세이브하고 룰루 시이드하고 투시이드가 은근 지금 시이드 하나만 있어서 좀 거슬리거든요 한타에 때 근데 시이드 두 개에다가 애들이 생존력도 좋은 애들이라 전부 전부 다 생존력이 좋은 애들이라 3시 랜턴 던지는 것도 룰루도 리신 도망가는 거 트타나 밀어내는 거나 그래서 전투 지속력 올리려면은 정수 가가지고 마나 채우면서 쿨감 올리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스읍 그래서 올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추천 추천 추천하고 즐겨줄게 한 번씩 봐주세요 신발을 왜 바꿔 야, 봐봐 20% 10% 10% 40%잖아 뭘 오바야 아 뭐 오바야 총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플러스 10 이거 10% 오바인가? 이거 플러스 된 거야? 아니면 총이야? 야 야, 이게 이거, 이거 따로야? 아니면은 그거야? 총 나오는 게 이게 플러스 된 거야? 총 10% 그치? 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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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나 지금 치명타템이 없어가지고 치명타템이 없잖아 한 번 팔아볼까? 한 번 팔아볼게 한 번 나 없으면 한타 갑자기 지고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한타 와야 된 거 같은데 안쪽 나 없음 안쪽 날아 아 이제 더 저 아 몰아 엉 서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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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팔아봐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죽일라고 리신 띄꿔서 바텀 너무 많이 했었거든